아 세상에 지금 봐주세요 어 너무너무 촉촉하구요 정말 시원하구요 어 일단은 피부 미백에 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니까 기분 너무 좋은거 같아요 소사님들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세안을 하면서 기미관리하고 잡티관리하고 주근깨 색소 이런게 싹 지워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소사님들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수한스 짜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사님들 어 여행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남편분들도 밖에서 라이딩이나 골프 이런것들을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타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는데요 집에 와서 얼굴이 붉게 진정이 안되가지고 열이 올라와서 붉게 되기도 하고 아이들도 놀고 학원에서 놀고 뭐하고 하다보면 아이들 얼굴도 막 그러잖아요 오늘은 우리 소사님들이 곡물 세안제 다 써보셔서 아시죠 근데 어 하진이 그거 너무 좋아서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우 그냥 발라놓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나는 안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 다 모이시구요 어 그리고 나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러신 분들도 다 모이시면 오늘은 정말 초간단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 기미 잡티에 최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 매일매일 세수 하면서 좀 시커먼거 이런것 좀 걷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고세안제를 만들건데 이거는 그냥 남녀노소 나이든 분들이든 뭐 어린아이든 그냥 함께 온 가족이 미백에 도움이 되는걸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가족이 쓸 수 있는거에요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게 조금 더 탱탱하게 거기다가 기미주근깨 관리도 하고 아 즉각적으로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미백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오늘 할건데 주인공이 정말 초초초초간단 이겁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거는 이거구요 어 제가 쓰고 있는거구요 저도 한달 넘게 쓴거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꽤가 나가지고 곡물 세안제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더 쉽게 하면 안될까 이래서 이제 저도 방송을 보고 만들어서 써보니까 워낙에 좋아서 우리도 꾸준하게 팩을 하는 인기 곡물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들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통에다 담아놓고 욕실에 놓고 가족 모두 쓰셔도 되고 냉장고에 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매일매일 미백관리하고 멜라닌 색소도 못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이 뭐냐 바로 미강가루입니다 소사님들 미강가루 다 아시죠 미강가루에는요 비타민A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딱 쓰는게 제철이거든요 어 비타민A가 우리 피부에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막 여기가 막 두꺼워서 각질대도 많이 쓰시고 거기다 땀 닦아내느냐고 스크래치도 나고 막 지치잖아요 피부가 그런 피부에 각질을 조금 더 보호를 해주고요 비타민B1이나 B2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 있는 칙칙한 김이나 잡티나 검버섯 주근깨 이런 것들을 엿게 하기도 하지만요 못올라오게 계속 계속 바로바로 즉각 즉각 미백을 주는게 장점 중에 하나가 미강가루예요 이 미네랄은 우리 피부를 재생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요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피부 노화를 억제해서 젊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게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할건데 너무 간단해요 제가 일단 얼굴에 세안할 수 있는 발라보고 그리고 우리 소서님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을 이렇게 중요한 팩을 했을 때는요 또 팩하고 나서의 관리도 정말 진짜 중요하거든요 팩하고 나서 팩의 효과를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조금 더 업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팩을 하고 나서 더 촉촉하게 더 탱글탱글하게 요렇게 할 수 있고 수분도 채울 수 있는 우리 수분팩도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얼굴에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로션이나 크림 바르듯이 그냥 요렇게 찍어서 이제 이거를 문지르시는 거예요 세수할 때 문지르시면 돼요 힘있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살살 문질러주거든요 살살 피부가 건조해서 폼클렌징을 쓰지 않거든요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고요 기미잡티에 너무 진짜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1분 정도 그냥 살살 코 있는데도 문질러주시고 너무 그냥 이거는 지금 제가 방송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선인들은 세수하실 때 이걸 그냥 세안제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세수할 때 이걸 하시면 피부탄력도 높이고요 기미나 잡티도 정말 뽀얗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피부가 맑아져요 그리고 다음날도 맑아지고 소선인들 기미나 잡티나 주근깨를 세수하면서 매일매일 지울 수 있는 기미세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기미세안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제 세안제 만드는 거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들어서 쓰고 이제 요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을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냥 집에서 저도 폼클렌징을 잘 안 쓰고 비누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부터 이제 폼클렌징을 쓰니까 집에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이런 폼클렌징을 여기다가 짜주세요 이렇게 많이 섞어 놓으셔도 되니까 그냥 짜주시면 됩니다 양은 그냥 다 같이 짜서 같이 하시면 돼요 저는 약간 이거 색깔이 있는 폼클렌징도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막 집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폼클렌징을 여기다 이렇게 하시고요 미강가루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한 스푼 두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어주겠습니다 살살 그래서 건조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혹시 집에 근데 나 미강가루는 조금 알러지 생기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쌀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쓰셔도 돼요 쌀가루를 그래서 섞어주세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기미잡티에 미강가루가 진짜 좋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팩도 근데 공물을 팩할때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용도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우리 피부에 정말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손에 지금 이제 한쪽 손만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만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안 되게 피부를 바로 하얗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실 때는 세게 하지 마시고 피부에 자극이 안 되게 살살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로 헹궈 볼게요 제가 지금 닦은 손을 보여드릴게요 따라란 이렇게 보이시죠 완전 이 정도로 피부에 미백을 주는데 한 3일 정도로 유지하실 수 있는데요 요 세안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얗게 하얗게 매일매일 쓰셔도 되니까 가족 모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담아주겠습니다 어우 뿌듯합니다 이제 이사갈 때 이거 하나 들고 가고 기미패치 지난번에 만드는 거 실방에서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또 그거 하나 만들어 가고 레몬스킨 만들어 가고 그러면 화장품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딱딱 긁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세안제로 여행 가실 때도 들고 다니시게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진짜 편하거든요 여행 가셨을 때도 이렇게 공물 기미 세안제 완성 세수하고 올게요 세수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지금 봐주세요 어우 너무너무 촉촉하고요 정말 시원하고요 일단은 피부 미백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니까 기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소사님들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세안을 하면서 기미 관리하고 잡티 관리하고 주근깨 색소 이런 게 싹 지워지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거 저의 바람인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위에 우리가 또 했으니까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고 조금 더 탱탱하게 또 하고 나서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 없는 수분 채우는 방법 소사님들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채우는 건 정말 너무 간단한데요 식염수에요 소사님들 냉장고에다가 식염수를 넣어 놓으셨다가 이거를 꺼내서 하시면 되는데 팩을 하시고 나서 나와서 바로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바로 그냥 이거를 하시게 되면요 여름에 열나고 지친 열감도 내리고요 부족한 수분도 채워주고요 즉각적으로 탄력도 올려주고 굉장히 피부를 의외로 촉촉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와서는요 식염수를 그냥 시원한 식염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주세요 이건 약국에 있고요 이렇게 따라주시고 화장솜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얼굴에 열이 막 펄펄 나는 얼굴에다 일단 올려주세요 이렇게 식염수로 하면 소금기가 있어서 피부에 안 좋아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소금에도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홍조나 이런거 올라온 피부 진정시키는데도 식염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얼굴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0분만 이렇게 계시면 돼요 10분만 이렇게 계시다가 10분 지나고 나면 그냥 이거 이렇게 떼시고요 이렇게 떼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욕실에 가셔서 그냥 맑은 물로 한 번만 살살살살 미온수로 소금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싹 지워내시고 그리고 이제 기초를 크림 바르고 주무시면 다음날 우리 소서님들 꽃이 꽃이 여름꽃이 하얗게 피어있는 그런 피부가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서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 이 여름철에는 세안제도 이렇게 만들어서 바르시고요 열나고 칙칙하고 그리고 건조하고 또 늘어지는 그런 피부에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피부의 탄력도 높이고요 수분을 좀 꽉꽉 채워서 여름철 피부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예쁘게 우리 소서님들 피부관리 하셔가지고 예쁘게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